켜고 오늘 새로운 게임을 공포게임 새로운 게임을 받았는데 솔직히 이게 공포게임이겠죠? 배경이 다 공포게임인데 그래픽은 진짜 좋다 장난 아니다 와 그래픽이 진짜 좋다 게임 제목은 어 게임 제목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뜻이 인삿말 뭐 인삿말이라는 그런 제목의 게임이에요 그래픽 뽀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안 되네 바로 플레이 해볼게요 인생께 더럽대 오자 와 게임 그래픽 개쩐다 장난 아니다 우와 근데 가 더 이상 앞으로 여기가 끝이야 못 가요 여기는 밑에 보지도 못 점프도 없고 F E 아이템 없고 탭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뭐냐 그냥 이대로 진행하는 건가봐 그냥 이대로 진행하는 건가봐 플래시라이트인가요 없어 안 먹어져 어 이거 공포게임 이겠죠? 뭔가 미래 배경 같은 느낌인데 약간 게임 진짜 잘 만들어졌다 계세요 누가 빠루 떨어뜨렸나요 네 아니죠 누가 빠루 떨어뜨린 건 다이리 대놓고 여기 와란네 안되 아무도 안나오겠지 안나오겠지 달리는 키가 없어 달리는 키도 없애고 달리는 키도 없애고 달리는 키도 없애고 여기는 똑같은 길이니까 뭐야 다른 길인가 일러가볼까 공포게임인지도 심히 의심스러워 뭐야 뚫린 길이 뚫린 길이 뭐야 어 아까 닫혀있지 않았나 아닌가 엘리베이터인가 이거 안되네 작동 안됩니다 보는것 자체가 안되는데 아 내 눈 아 내 눈 아 내 눈 오이씨 뭐졸이야 뭐졸이상 여기 너무 어두워요 오 내 눈 내 게임 진짜 잘 만들어지긴 했다 와 신끼신끼 이런거 돈주고 사야되는거 아닌가 이런거 돈주고 사야되는거 아닌가 게임을 너무 공짜로 주는거 아니야 눈아픈데 왜 이렇게 눈이 아픈데 뭔가 가게 되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헬로우? 헬로우? 뭐야, 영상이야? 헤이, 톰 톰? 헤이, 그레이 그레이랑 톰이래요 뭐야 이제 시작인가? 그냥 인사하고 끝나는데 헤이, 톰 헤이, 그레이 뭐야 네 뭐야 뭐야 게임 이걸로 끝이야? 게임 이걸로 끝이래요 게임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 풀이를 하자면 인사말 뭐 그런건데 진짜 인사말하고 끝났는데 게임이 하하하하하하하하 개 갓게임이네 이거 개 갓게임이다 진짜 그냥 말그대로 인사말하고 끝났어요 아 쟤뜬 에 어 이런 갓게임 정말 처음 해보네요 에 와 갓게임 진짜 갓게임 어 인사말 여기까지 하고 어 영상 끄도록 할게요 엔 엔 엔 엔